방금 나온 원룸 전세인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해당 건물의 반지하층을 제가 찍었던 영상이에요 지금 나온 건 지상층인데 세입자분 짐도 있고 아직 영상을 찍기는 조금 곤란해서 해당 건물의 반지하를 예전에 찍었던 거를 대체해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배 저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에 스타일이나 크기 정도 임대인분한테 물어보니까 구조나 크기는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크대 방향이 다르네 실제로 보니까 이런 거 따질 거면 아예 문의주지 마시고요 그냥 같은 건물에 이 정도 크기의 지상층이 나왔다 이 정도 넓이의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는 2월 22일날 이분이 이사 나가고 도배하고 청소하고 2월 25일 이후부터는 이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꼭 2월 25일 아니어도 되고 그 뒤에 이사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층이고 대출되고 전세로 1억에 관리비 6만원 정기 가스 별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8천에 관리비 8만원에 정기 가스 별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출 받으실 분들은 2천만원 더 대출 받으면 이자가 2만원 더 나가니까 거의 비슷할 건데 버팀목이나 다른 대출 받으실 거면 1억에 6만원보다는 8천에 8만원이 이자 같은 걸 계산하면 훨씬 싸게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임대인이 넣어준 사진을 제가 첨부 할 건데요 그것도 방 비어있을 때 이제 사진이니까 지금 좀 지저분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아마 늦어도 내일 빠르면은 오늘 바로 계약이 될 것 같아서 반자였던 방 영상으로 대체를 하는 거니까 대출되는 건 몇 시간이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임대인이 넣어준 사진이에요 해당 방에 사진 근데 이제 가끔 임대인분들도 호수마다 사진을 안 찍고 그냥 한방 사진으로 돌려서 쓸 때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이 정도라고 예상은 하시면 되고 방문이 늦다면 이 방을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